수능 국기훈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수능 교재라고 하고 수능 교재도 곧 너희한테 내신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 이름은 국기훈이라고 하는 교재예요. 너희가 내신 때는 내가 내신 국기훈 좋나고 있다. 국기훈은 똑같은 거야. 기출로 훈련한다지. 훈련을 좋아하지. 수업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는 걸 보고 가면 안 되고 당신들이 훈련하도록 나는 여기서 조련하고 채찍질하고 관리하고 위로하는 게 내 역할인 거지. 내가 훈련하는 걸 보고 가는 게 국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들 학생 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코치가 훈련하는 걸 보러 올리면 안 돼요. 선수가 훈련하는 거고 그 선수가 훈련하게끔 선생님이 시스템적으로 교재를 만든 게 수능 국기훈인 겁니다. 그래서 국어 기출 훈련의 약자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신 때는 내신 국기훈이라는 걸로 너희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수능 국기훈도 수능 모의고사형이지만 결국에는 이걸 하다 보면 고의 내신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모든 시스템은 선생님이 15년 동안 국어를 하면서 배우고 연구하고 얘는 왜 안 오를까 얘는 왜 될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다양한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먼저 설명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서영이는 한 번 더 들어. 됐지? 자 갑니다. 너희도 이걸 얻다 적어야 되는 건데 맨 앞에다 적든지 노트에 적든지 이따가 다 되는 거고 이따가 이걸 출력해가지고 뽑아줄 테니까는 이걸 알고 이대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일차가 있습니다. 1일차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거의 전제가 있는데 1일차라고 하자. 1일차 훈련 들어갑니다. 1일차 훈련은 뭐지?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 거예요. 1일차 훈련은 내가 너희들아? 1일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 몇 분이죠? 45문제를 80분 안에 풀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원래는 이거 이게 실전 문제. 이게 실전이죠. 이게 실전인 거죠. 이게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 푸는데 그럼 뭐가 나오지 얘들아? 이게 점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한 번씩 실전을 달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럼 점수 나오겠지? 그럼 점수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등급 나오겠지? 근데 이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100분위를 계산하고 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자기가 현재 국어적으로 어느 100분위인가? 자, 우리 소연이. 넌 국어 100분위가 몇 프로니? 네 또래 50만 명 중에서 앞으로 고3 때 수능 볼 아이들 중에서 물론 니네 학교 100분위는 내신 등급이죠. 근데 지금 수능형이니까 전국 50만 명이 시험 볼 거란 말이야. 재수생 포함해서 니네가 한 45만 명, 재수가 5만 명 또 50만 명이 시험 봐요. 되려? 그중에 그냥 만원천 명은 안 와요. 시험 다닌다. 수수만 원하고 안 와요. 수수만 원하고 안 와요. 그러면 그중에 100분위가 몇 프로입니까? 현재.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미래의 꿈은 얼마가 되길 원하니? 그리고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체크하니? 매 주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당신들이 학원 오고 공부하는 건 얘를 뭐 하려고 하는 거? 떨어뜨려고 하는 거? 올리려고 하는 거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야, 니네 다이어트 할 때 지금 몸무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지금 몸무게를 알아야 내 앞으로 목표 몸무게 있잖아. 아냐고. 몇 프로야? 난 알아. 난 알아, 너희들. 그러면 수학 100분위는 아니? 등급만 알잖아, 너희들은. 등급은요. 그 안에 17% 있고 23% 있어가지고 가짜예요. 100분위. 세밀하게 가셔야죠. 이 100분위를 조사해서 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100분위가 1%씩 늘어나야 돼요. 2%씩. 지금 100분위는 어쩔 수 없죠. 현재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나아질 게 없는 거지. 그럼 미래에는 몇 프로까지 가고 싶어요? 95. 아, 2등급인데. 2등급인데. 96이 1등급이지. 1등급이지. 너는 몇 프로 할까? 목표. 목표 100분위. 9가. 다 여기라고 하자. 왜냐면 우리는 등급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현재 알아야죠. 수학은 알아요? 영어는 알아요? 과탐사탐은 알아요? 알아야지. 그쵸? 그래서 난 국어니까 국어만 알아야지만 수학 내가 현재 100명 중에서 몇 프로에 유치했는지를 알아야죠. 이거를 조사하는데 이건 네이버에 뒤지면 등급과 100분위가 같이 나온 자료가 가끔 있어요. 등급 표준점수 보면 안 돼. 등급과 100분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등급이 어떤 건지를 그거를 여기에 적어오는 게 1일차 숙제예요. 그래서 항상 숙제할 때는 90분. 1시간 반만 하는 겁니다. 1일차. 이거 2시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한 120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2시간 넘으면 안 돼요. 하루에 2시간이죠. 이거 왜냐면 실전목에서 80분이니까 단 맞추고 등급하면 딱 90분 돼요. 이게. 그럼 그날 끝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야? 뭐 해야 돼? 서영아. 이거 그냥 하는 거야? 이때도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거죠? 이거? 우리 국어는 뭐라 그랬지? 국어는? 국어는? 이회력 향상이죠. 우리 친구 이름 안 불럽게. 녹화 중이라. 우리 모자 쓴 친구. 일주일 동안 이회력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나 내일 이회력 나아져야 돼. 국어 이력 나아지고 후학 개념 나아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일 좀 더 이뻐져야지. 이뻐져야지. 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해야 돼? 백분이 나아져야지. 백분이 나아져야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머릿결 좋아져야지. 머릿결 좋아져야지. 가 아니라고 이게. 화장해야지. 화장해야지가 아니라고. 백분이 나아져야지. 백분이 나아져야지. 이걸 꾸림없이 1% 2%씩 매주 나아져야지. 내 인생 아니잖아. 니네 인생이잖아. 하세요. 이회력 향상 꿈을 꿨나? 일주일 동안? 안 꿨죠? 이 생각했나요? 당신들이 이거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나아질까요? 꿈꾸세요. 욕망. 그러면 나아지는 방법은 안 하세요? 나아지는 훈련을 하셨나요? 지금 잘까요? 근데 이게 수능 같아요? 내신 잘하려면 이거 잘해야 돼요. 니네 고1 때는 그나마 범위 내에서 외우면 다 돼요. 고2는 수능형 능력 없으면 고2 때 선생님 시험법이 이거예요. 외웠지? 다 틀려옵니다. 수능형 실력이 밑바탕 고3 내신은 수능이고요. 그래서 점점 고1 때는 수능형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내신 등급을. 고1은. 고2, 고3은 수능형 내신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축 써가지고 등급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국기훈이고 수능형인 것 같아? 수능 내신 다 되는 교재예요. 일단 설명하겠지만 서영아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롭지? 됐죠? 이따가 이거 안 보고 적을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하고 있지? 이따가 안 보고 적을 거야. 외워 빨리. 수업은 듣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야. 이따가 이거 안 보여줄 거고 내가 방금 적은 걸 똑같이 적나 보겠습니다. 이게 공부 습관이야? 주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돼. 들어오면 적주. 돈도 들어오면 저축이잖아. 들어오면 나가. 요새 현대인들은 돈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월급날 다 나가요. 월급날 잠깐 스치는 통장이라고 한정. 월급은 잠깐 스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은행권에서 그냥 월급 딱 들어오는 순간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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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가요. 이거 지식은 안 돼. 들어오면 나가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안 보고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누구는 잘 적는데 누구는 뭐 적으라는 거죠? 걔는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 돼. 엄마하고 엄비 미안해. 이래야 된다고 이거. 학원 가서 건져오는 게 없어. 엄마. 다 잡을 거야. 잘 기억해. 기억나 기억하고 있어. 이러고 더 이녀가야 돼.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따 적는 거 보겠습니다. 미치겠지요? 꽉 기억하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할 때 그냥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해력 향상하려면 뭐해야 되는 거죠? 의미를 떠. 이 생각했니? 의미 뭐야. 의미. 빠떠. 의미를 빠르게 떠올린다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까?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면서 문제 푼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 문제 제수님들 많이 풀어요. 선생님 2월달부터 재수하고 또 나간다. 강남아이퍼. 그냥 워밍업. 수능 워밍업 바로 나갑니다. 제수님들 좀 상수생들 좀 만나보시고 가지고 완전 수능이죠 거기는. 선생님이 수능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고딩이들하고 수능 감각이 안 키워져. 맨날 내신 감각이라 수능 감각을 다시 불사로우려고 선생님이 친구가 원장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갑니다. 낮은 너죠. 강남에 있어요. 시대인제 옆에. 시대인제 다 뺏긴답니다. 시대인제랑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된답니다. 강남아이퍼. 의미빴다. 의미를 떠올리는데 자 일주일 동안 의미 떠올렸어요. 국어적인 거. 고전소설 의미 떠올렸나요? 비문학 독서 경제독서 의미 떠올렸나요? 현대시 의미 떠올렸나요? 문법 의미 떠올렸나요? 저번 일주일 동안 안 떠올리면 다음주로 떠올릴 건가요? 떠올려야지. 반대신 잘한다고 말해요. 국어적인. 의미를 안 떠올리는 선수가 어떻게 국어를 올려요? 걱정하지마. 내 교재는 의미빴다를 파괴 만들어놨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교재만 따라오면 너희는 충분히 국어한 겁니다. 의미빴다라고 뭔지 알지? 이거 읽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읽기는 눈을 뽑아버릴 거야. 읽는 거 아니야. 검은 잉크 읽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마음껏이 말했나? 눈을 그냥 가려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제 침을 발라버릴 거예요. 읽기 하면 죽음이에요. 읽는 건 없다. 의미를 떠올린 것만 통제한다. 의미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안 떠오르죠. 왜 안 떠올라와? 그 전에 다시 또 뭐가 있는 거야? 어휘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휘력이랑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어휘의 의미를 아는 것과 플러스 그 어휘의 의미를 떠올리는 속도죠. 니네 내가 테스트할 때 선산이 뭐야? 선산. 선산. 선산이 뭐야? 아버지가 선산에 가자 하잖아. 조성의 무덤이 있는. 자. 그럼 제사 지내는 사람. 선산의 의미와 그 의미를 떠올리는 속도. 두 개를 합쳐서 어휘력. 그 어휘력이 없어서 의미빠따가 안 돼. 그래서 어휘력을 연습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휘가 많이 싸워졌나요? 일주일 동안 어휘 천 개 쌌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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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늘 시작이야. 조심히 빠지죠. 이거 나 너희들 고위 내신 1, 2등급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수능하기 2년 되고. 하다 보면 수능인데 이거 지금 막 너희들한테 야 수능 잘 보지 않고 아니야. 이거 하면 내신형이야. 이게 기본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너희 내신 선행할 거야. 1, 2, 1에.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 범위에 나오는 현대시 작품과 그리고 이 수능형 이 뒷받침이 되고 얘가 50%. 얘가 50%. 거기에 니네 교과서 50%. 그래야 내신입니다. 하다 보면 수능은 되죠. 자 우리 그러면 약속 하루에 어휘 100개씩 숙득하자. 하루에 어휘 100개씩 50개씩 한 거 50개씩 근데 이거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돼요. 아 영어도 하루에 200개씩 하는데 남의 나라 말도 어휘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 하는데 국어의 50개씩 하루에 50개 일주일에 600개 아 아니지 아니지 5, 6, 30 300밖에 안 되네. 5, 6, 30 300 아무도 한국어의 100개 한국어의입니다. 그 의미를 떠올리고 속도 자 어휘력입니다. 일단 어휘력 얘기할 거예요. 1일차 훈련을 아직 1, 2, 3, 4, 5, 6까지 있어. 이거 일주일은 7일이니까 그럼 7일 훈련을 왜 없는 줄 알아요. 7일차 훈련을 왜 없게 7일은 오늘이니까 오늘이 7일이라서 오늘 국어 3시간 하잖아 그래서 오늘 국어 3시간 하잖아 그래서 오늘 국어 필요 없다는 것 1주일은 8일이 남게 7일은 1주일 내내 1일차 훈련인데 시점에서 풀겁니까? 내줍니다. 풀겁니다. 80분에 들어오는지 이때도 그냥 풀면 안 됩니다. 이때 왜 국어 모의고사 풀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 모의고사를 읽으면서 풀어서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읽으면서 풀면 니네가 저거를 100개 풀어도 안 돼 의미를 떠올리는데 떠올리는 시간이 80분이네 미치겠지요 어휘력이 없으니 안 떠오르고 속도가 느리는데 갑자기 80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의미 떠올려야 돼 를 훈련하라 그러면 점수와 등급과 100분위가 매주 나온다 그 100분위가 매주 1,2%씩 상승되는 것을 보시라 1,2%씩 하향되는 걸 볼래? 상승되는 걸 보시라 의미빠떠입니다 자 두번째 얘들아 아직 1일차 안 끝났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 안 보고 좋을 거야 안 보고 좋을 거야 되게 무섭죠 안 보고 인출할 거야 너희들 공부하는 자세 머리까지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들었으면 떠올린다 야 안 보고 그러면 효과적이잖아 의미빠떠다면 이거 1일차 훈련 실전모회사 프리할 때 의미빠떠다면 뭐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만 닿으면 문제가 풀립니까 뭐 찾아야 돼요 근으로 시작하고 걸어 끝나는 거 근으로 근거 찾기도 했으니까는 뭐가 나와 점수가 나오는 거겠지요 즉 1일차 훈련할 때는 실전모회고사를 그냥 눈을 읽고 그냥 필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미를 떠올릴 거야 80분 안에 난 수능 당일이야 수능 당일이야 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수능 당일이에요 허투루 푸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의미를 떠올리는데 근거도 찾았으니까 점수 나왔겠지 근데 80분에 찾으니까 대충 어떤 걸 찾고 어떤 걸 안 찾고 허리업하면서 그거 찾겠지 그걸 나름대로 찾았으니까 점수나 매칭했겠지 이거를 이거 두 개를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게 1일차입니다 됐습니까 자 안 보고 인출 적어보세요 자 이게 1일차 훈련이고요 2일차 훈련 갑니다 이거를 어쨌든 80분인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답 맞추고 90분 정도로 원해요 너희가 수학도 해야 되고 음악하는 아이들 미술하는 아이들은 딴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국어 일주일에 니네 일주일 통틀어서 90분을 하니 물론 안 한다고요 일주일 통틀어도 90분을 안 해요 수학은 매일 3시간씩 한 달 안 하고 국어는 너희 잡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달 동안 국어 공부 한 번도 안 해도 많아 한 달 동안 안 해도 많아 근데 국어 등급은 또 원해 또 웃기죠 국어는 한 달 동안 안 하는데 국어는 계속 막고 싶어요 자 다들 잔틀하는 거야 2일차 훈련 뭘까 이제 자 2일차 하고 3일차 훈련 중요하죠 이틀이나 동시에 해준 거야 이 훈련 뭘까 이게 근거 찾기 표시 훈련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근거 찾기 표시 훈련이 뭐냐면 자 우리 지금 1, 2, 3번을 했었으니까 여기 4번 말고 우리 8번 있잖니 여기서 쭉 읽고 8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고려하여 니은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ㄴ을 고려하여인데 8번 문제 지문 읽고 8번만 풀어 자 다시 한번 요 8번 푸는데 넌 풀었지 пом거 찾기 해야하노 ㄴ을 고려하노 표시했어 ㄴ을 고려하여 금고표시 안했지 너 금고표시하면 돼 자 너희는 푸는데 자 asten 이거 푸는데 그냥 풀어야되 음입 phrase 이미ms 위 eux 위 textbooks im 독자가 동일하여 fig 어떻게 promet 자 도 가지 의 전 떠올리는 거야. 의미를. 지역방언이. 얘네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거야. 의미를. 의미를 떠올린다는 거야. 그냥 읽기가 아니라 이 어휘의 뜻을 머리로 푼다는 뜻인 거야. 머리를 푸는 거야. 의미를. 의미를. 그럼 뭐가 좋아져? 의미가 떠올리고 머리가 어떤 의미를 떠올리는 이 시냅스와 뉴런의 신경전달 물질도 빨라진다는 뜻인 거야. 얘도 빨라야 된다. 뇌도 좋아지는 거야. 이게 치매 예방 훈련이야. 너에게 나중에 치매 걸릴까봐 치매 걸리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미리. 60년 전에. 알겠니? 그렇게 하면서 문제 풀고 근거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8의 1. 기억을 고려하여 이게 맞으면 여기에 기억이 있고 여기 글 있으면 얘가 맞았다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8-1번의 근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야. 이게 2일차 3일차 훈련입니다. 근거 표시는 이렇게 적는 거야. 8번의 1번 선지 됐죠? 준비 시작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뭐 알려주는 거니? 2일차 훈련 근거 표시 훈련인데 이거 엄청 중요해. 근거 찾고 그 근거를 찾는 표시 훈련을 했다라는 걸 2일차와 3일차에 다시 반복하는 거야. 즉 하나 모의고사 풀면 너희는 됐다. 일주일 뒤에 갖고 오는데 아무 소용 없고 지금부터 훈련인 거야. 1일차도 훈련이 있고 실전 훈련 2일차에는 뭐한다? 그거 찾기 훈련 그러면 기억을 고려하여 우리 학생들의 지역방원 이거 이거 자 아 너희 문제만 풀었잖아 지금 이거 이거 표시해야 돼. 다 찾았다고 벌써? 다 찾았다고 벌써?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뭐야? 8-1 이렇게? 그다음 8-2는? 아 이거 너무 찾기 쉽다. 그치?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가 8-2 이렇게 너무 쉬운 거다. 이런 근거 찾기가 지금 하필이면 이거 좋네. 3번은 X 자 얘가 틀렸잖아요. 틀린 거에는 X를 치는 거예요. 틀린 거에는 그러면 다 틀렸니? 얘는 맞아? 이것도 아니죠? 틀렸고 4번은요? 여기죠? 8-4죠? 여기 8-4죠? 8-5는? 8-5 와 진짜 근거 찾기 쉽죠? 근거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정답률이 97%예요. 하지만 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거 찾기 쉬운 거지만 자 근거 찾기 약속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거 찾기 표시는 8번 문제 1번 8번에 1번 이렇게 치는 건데 하나의 선택지는 몇 개가 있을까? 근거가 한 개 찾을 것도 있고 두 개 찾을 때도 있고 세 개 찾을 때도 있고 너희 그 성남외고는 하나의 선택지에 근거 찾기가 몇 개인 줄 아니? 왜 어려운 거지 않아? 여섯 개 선 하나의 선지에 근거를 확인을 여섯 개를 해야 온지 X인지 나온다? 이게 미친 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고나 여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학교는 네가 더 잘하려면 문학 하나의 선지에 확인해야 되는 근거를 4개에서 6개를 주고 일반고는 3개에서 4개를 주고 지금 얘 정답률 97%는 근거가 하나 준 거예요. 자 소 소 연인가? 헷갈려서 그래. 소연이야. 서연이야. 서영이야. 여자들은 다 헷갈려. 얘는 혜연이고 연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다 연 연 연이야. 이런 3년 헷갈려. 자 봐라. 근거 하나 찾는 걸로 훈련할래? 근거 여섯 개로 훈련할래? 이걸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80분이고요. 니네 근거찾기 훈련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니? 얘는 선지 하나가 여섯 개를 조건을 줘. 미쳐요 이게. 그 중 하나만 놓치면 미치는 거야 이거. 이게 선택지 훈련이고 너희는 근거찾기 표시 훈련 이게 왜 중요하게요? 너희 당신들 고2 고3 내신의 선생님들이 변별력은 외부 지문 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근거 찾는 양을 양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때려버려요.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항상 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근거찾기 훈련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너희가 야 이거 수능이지만 여기 내신 고2 내신 잘 보라고 해주는 거야 라는 건 어 우리 고2 내신 시험법이 아닌데 이게 왜 고2 내신이지? 그 시험법을 내가 1, 2, 3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애매추어라고 니네가 근거를 못 찾으면 죽 써가지고 도구 주고 온다고 이 훈련을 수능형으로 하시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3일차 이틀을 줘요 내가 왜? 오래 걸려서 이거 모든 선지 다 하는 건데 여기도 약간 좀 디테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라는 부정질문은 4개를 찾아오겠지요. 근데 그럼 정답도 방법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러면 적절한 것은 한 개만 찾는 게 아니고 나머지 선택지에다가 선택지에 있으면 XXXXOXOOOOOXO 이런 표시를 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에 가지고 그냥 다 O 다 X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택지의 조건들마다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그건 맞은 거 얘 근거 얘 근거 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틀렸으니까 얘는 못 찾겠지만 O라고 동글뱅이는 근거 표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맞았다고 했니? 얘는 없으니까 틀렸다고 하지만 아니 얘도 뭘 보고 아니라고 했니?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근거 찾기를 열심히 하고 누구는 근거 찾기를 그냥 대충하고 분명히 이해합니다. 문제 풀어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거 찾기 표시 훈련 아시면 당신들 고2, 고3에 근데 우리가 억울한 건 니네 또 나오는 단군시나 재망매가 상춘곡 면항정가 관동별곡 다 외우고 들어가셔가지고 근거 찾는 이 훈련 못해가지고 죽서가지고 다 틀려와요.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방금은 되게 쉬운 거 하필이면 내가 제일 쉬운 걸 해줬네? 그냥 착보는 착보이는 걸로? 점점점은 근거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 이틀 이틀인지 알겠어? 난 진짜 보고 싶은 거 이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 하고 또 안 보고 접게 할 거야? 기억하고 있니? 이거 글을 쓸 수 있겠어? 이 모양? 왜 날 봐. 진짜 안 보고 줄 수 있겠어? 일단? 미치겠지요? 이거 못 쓰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해야 돼. 학원비 돌려줘야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한테 줘. 학원비 아빠가 보니까 아빠 미안해. 학원 가서 들었는데 다 사라지고 와.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 카톡 써 빨리.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다음? 자 이러다가 소연아 의미가 안 떠올리거나 근거를 못 찾거나 자 그다음 뭐 보는 줄 아니 얘들아? 할 말 많아. 이래서 뭐 보냐면 뒤에 해설지를 보는 거예요. 해설지는 다 닮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근거지예요. 자 해설지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과 여기 해설지를 비교해 보세요. 다 맞았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아니. 풍선 같이 가야지. 이거만 보지 말고. 아주 쉬운 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맞았겠지? 아까 노골적으로 나왔으니까 근거가. 맞았어? 자. 그래서 얘는 얘는 해설지입니까? 근거지입니까? 근거 확인지지 해설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근거 표시를 했다고 치자. 했는데 여기랑 확인하면 돼. 안 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하셔야죠. 네가 찾은 게 헛다리지 편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서 있는 거야. 맞나요? 비교하셔야겠죠? 그 맞으면 통과 만약에 네가 헛다리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헛다리 잡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해 오는 거예요. 이 방법 그대로 기억해. 어떻게 한다고? 자. 형광펜 많이 사야 되는데 읽다가 의미 뺐다가 안 된 문장 있지요? 형광펜 근거 찾기 했는데 근거가 안 찾아지거나 틀렸거나 즉 이 형광펜이 다음 주 숙제예요. 아니 숙제고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는 너네가 풀어본 것에서 형광펜만 볼 거예요. 형광펜 그래서 이 세 명이 형광펜 뭐니 뭐니 어떤 문장이냐 어떤 문장이냐 형광펜 이해가 안 되는 거 떠올려주고 근거 못 찾은 거 찾아주면서 너희들의 실력을 올릴 거예요. 형광펜이랑 내가 잘한 거는 형광펜이 없고요. 의미 뺐다가 된 건 없고요. 근거 찾는 건 없고요. 의미 어? 이런 의미가 안 떠올라요. 근거 못 찾았어요. 근거 찾는 건 틀렸어요. 형광펜이 많은 친구가 내 제자지. 갔다 왔더니 형광펜이 하나도 없어. 너는 훈련 진짜 못하는 나이야. 무조건 안 되게 형광펜 많이 칠해오는데 앞으로 갈수록 점점 형광펜이 많아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나중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지. 나중에 전혀 이해 안 되는 거 없고요. 공부 못 찾은 거 없습니다. 이런 날이 와야지. 지금은 많아야 되는데 형광펜이 없다라는 건 누구라고 했지. 네가 푸동 만점자이거나 기고훈련 못하는 아이거나 이랬어? 됐니? 자 여기까지 인출 이거 몇 분만 해야 돼. 2일차도 90분입니다. 3일차도 90분. 자 그다음 1일차 2일차 3일차 훈련이 됐지. 내가 왜 1일차를 줬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고 꾸준히 하시라고 1일차를 준 거고 만약에 다음주에 왔더니 또 저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러면 1일차 할 때마다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초딩생 관리를 해줄 거야. 1일차 했습니까?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2일차 했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건 아니잖아. 나도 바쁘고 너희도 바쁘고 초딩생이냐. 매일매일 내가 확인해주게. 물론 선생님의 모닝콜을 듣고 싶겠지. 내 목소리로 안녕 좋은 아침 3일차 훈련했니? 듣고 싶지 않잖아. 알겠지? 근데 나는 숙제 계속 안 온다. 내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자.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되게 쉽겠지? 자 1일차 3일차. 자 이제 4일차 갑니다. 4일차 무슨 훈련할까? 자 1일차. 이게 문장 이해력 향상 훈련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박스. 뭐라고요? 박스. 박스가 뭐죠? 여기 지문 있죠? 여기 뭐 있죠? 초재는 거 있죠? 자 이거 어딘지 알지? 애들아 어딘지 알지? 자 넘어갑니다. 이 박스입니다. 아무 박스나 보는데 이게 박스라고 하는데 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장 이해력 향상 훈련 이게 되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문장 이해력 향상 훈련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문장 이해력이 뭐뭐지 이게? 이해 기억 속도 따라가 시작 이해 기억 속도 이해 기억 속도 그래서 넌 다시 앞으로 갈게. 넌 거기 있어봐. 자 문장 이해력이란 자 문장 이해력이란 이해 기억 속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빨리 읽고 내용이 이해되고 그게 기억이 되고 속도가 빠른 아이의 훈련이 4일차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 소설 화법 장문 뭔가 줄글이 있는 비문학 독서 얘는 항상 이게 있어요. 현대시마 없는 거예요. 문법하고 현대시마 없어요. 여기 있는 걸로 연습할 건데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얘들아? 의미 빠떠 니네 이 빠떠 의미 이거 되게 중요한 내가 만든 참 유치한 용어지만 의미 빠떠 무슨 이게 어느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하지만 되게 되게 국어에는 중요한 거예요. 읽기 빠떠 가 아니고 의미를 어휘를 빠르게 떠올린다 라는 거는 국어적으로 너무 유치한 단어지만 국어 능력 향상에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걸 빠르게 해야지 느리게 하면 수능형 인간이 아니고요. 의미를 떠올려야지 음독하거나 어휘를 읽는 게 아닌 거예요. 떠올리면 뭐가 되는지 아니? 머리가 좋아져요. 신경전단 물질이 의미를 떠올리면 확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뭉잉크 읽으면요. 응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 파트 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전반에 뭐가 있다고요? 어휘력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6일차는 어휘훈련이야. 6일차에는 어휘훈련한 거 알려줘요. 이해 기억 기억은 뭐죠? 얘들아 읽은 내용 기억나야 돼? 안 나야 돼?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 속도는 빨라야 되는 거죠? 맞니? 진로 넘어옵니다. 67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입니다. 나랑 좀 달라서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해 기억 속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뭐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한다 또 의미 파트 하셔야 돼요. 계속 어? 엄청 중요한 용어입니다. 당신의 국어를 이 이전과 이유로 나눌 수 있는 훈련 용어 구호예요. 그 다음 의미를 열심히 떠올리는데 시간을 지어야 되죠? 시간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의 훈련 첫 번째는 뭘로 전화하냐면 스톱워치로 잴 거예요. 스톱워치로 했을 때 몇 초 나올까? 해봐야겠죠? 자 준비 핸드폰 스톱워치 여기까지야? 이 박스도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문단 여기 끊겨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준비 스톱워치 준비됐습니까? 준비 시작 시작 스톱워치 스톱워치 시작 시작 중심문장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뒷받침 키워드를 기억력으로 적는거야 안보고 이걸 안적으면 두가지 문제가 있어 시간이 빨라져 가짜지 두번째는 머리가 좋아져야 돼 중심문장 뭐니 얘들아 뭐를 인공지능 면접 바람직 안함 반대함 이 핵심이죠 그럼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뒷받침 키워드가 있었죠 뭐뭐 적어야 돼 이거 기술적 결함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비용 적어야 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몇가지 적어도 잘한거죠 더 적을 수 있니 더 적을 수 있니 비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왜곡은 왜 되는거지 정보가 축단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거지 기술적 결함이라는 것은 불편질 수 있는거지 더 적을 수 있겠니 더 적고는 싫니 이게 기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런걸 안적잖아 그러면 이게 한 5초도 읽을 수 있어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봐봐 중심문장 먼저 적으라는건 읽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얘 핵심이 뭘까를 그림을 생각하겠지 얘를 적으려면 그럼 이해가 되는거야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얘를 뒷받침하는 키워드죠 얘 문제점 바람직하지 않은거 3개로 얘기했고 각각 3개는 각각 이유가 또 있는거지 구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이해하고 기억하고 속도 왜 우린 이게 좋아져야 되는거지 왜 우린 이해해야 되고 왜 기억해야 되고 왜 속도 빨라야 되지 근거 잘 찾으려고 근거를 찾는 힘을 키우는거지 이해해야 근거 보이지 내용이 기억나야 근거 잘 찾아가지 속도가 빨라야 근거 잘 시간이 있지 이 수능 얘들아 이거 완전 수능형이다 이거 맞니 자 그 다음 몇초 나왔니 속도야니 속도 몇천 명 테스트 한거야 옛날에 이 훈련을 갑자기 너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제중반에서 15년동안 수능오는 아이들 수능정 1년 10개월만에 4등급을 1등급 만들 때 했던 훈련이야 이게 4등급으로 들어오는 애들 1등급 만들어야 의대 가거든 그때 재수생들은 좀 편했어 왜 이것만 하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기숙학을 해야 돼 걔네가 10개월 동안 1년 해가지고 가는거야 그때 훈련시켰던 것들이야 자 중요한거 있다 이제 속도 얘기해줄게요 화법장문은 화법장문은 한줄에 몇천 읽어야 될까요 1등급 가고 싶죠 아까 목표가 96%였지요 그럼 얘가 1등급이죠 1등급들은 요 화법장문 이게 대상마다 달라요 독서도 달라구요 소설도 달라고 내가 그 기준 한줄당 기준초를 얘기해줄게 다시 앞으로 갈게 나는 했을때 속도 얘기합니다 한줄당 기준이 뭐냐면 96% 1등급들이 가는 한줄당 한행당 속도를 얘기해줄게 근데 이게 지문별로 다릅니다 지문별로 달라요 첫번째 화법과 장문 같거나 언어 매체에서 문법 뺀거 는 한줄당 소연함 몇초가 돼 1등급 애들 기준 왜 이걸 얘기해주냐면 우리의 목표가 여기니까 얘네는 요 지문은 몇초 갈까요 한줄당 2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한줄 둘 셋 줄 세면 되잖아 이렇게 10줄이면 몇시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몇초에 들어왔니라는 뜻인 거야 나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33초에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1년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내시는 시간 안 부족하던데 내시는 읽을때 시간 안 부족하죠 언제 부족해 근거 찾을때 부족하죠 선택지가 근거를 그냥 무지만히 찾으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두번째 그러면 화법장문이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 현대소설은 한줄에 몇초 갈까요 얘네들은 1초? 2초? 괜찮아요 그러면 고전소설은 고전산문들은 몇초를 줘야 됩니까 그러면 어휘가 어떤게 더 쉬워 현대가 더 쉽죠 어휘가 고전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 얘는 3초입니다 자 이제 비문학과입니다 독서도 1세트, 2세트, 3세트가 있단다 1세트가 뭐야 입문 쪽이고 얘가 이제 뭔가 경제나 법 같은게 여기고 3세트가 과학, 기술이지요 어떤게 제일 어렵죠? 다 어렵죠 그래도 얘네 셋이 문장의 무게감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입문은 몇초까요? 입문은 3초 경제법은 4초 과학기술은 5초입니다 혹은 3, 4초 5초 괜찮습니다 야 이거 한줄이다 한줄 한줄은 23음절에서 25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상 폭은 똑같기 때문에 야 이거를 한줄 6초 읽으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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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이 이해가 안된다는 뜻이야 이게 3, 4, 5로 가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어 누구? 물론 혜연아 선생님 저는 1등급부터 초 1등급이 붙었는데요 그러면 요초를 하나씩 줄이면 돼 아 선생님 서울대 의대 간 제자 있다고 했잖아 옛날에 전국 수서 아니 차서 전국 2등 걔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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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줄어요 걔는 이제 아이큐가 진짜 걔는 멘사회원이었어 멘사회원이야 뭐 그런 일도 있었어 서울과학고등학교 차석 졸업 차석입학 차석졸업 서울대 의대 차석입학 걔는 항상 차석인생이라고 했어 놀렸어 우리가 아 차석밖에 안되는 놈 알고 서울대 과고 서울과고 차석입학 졸업도 차석으로 했대 서울대 의대도 차석으로 들어왔어 아 차석밖에 안되는 인생 부러운거에요 부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걔는 머리가 엄청 걔를 따라가는건 아니야 아니야 됐지? 기준있지? 자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박스 했다고 치자 총 했다고 치자 몇가지 하고 이거 적고 쉴게요 5일초 6일차 할게 근데 만약에 이게 화작이었어 예를 들어서 화작이었어 한줄에 2초야 줄 셌더니 10줄이네 20초가 1등급이야 오케이 하고 내가 쟀더니 이게 내가 40초가 나왔네 근데 이거 뻥칠 수 있다? 어? 선생님 저기 18초에요 적어봐 이럴거야 내가 적으면 냈는데 완전 빨라요 적어봐 단어 하나 면접 인강 저 안나요 가짜지 뻥치지 말라는거야 이거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고 내용이 기억나는 극의 속도지 읽은게 속도가 아니야 근데 빨라지라니까 아무 생각 안하고 아무것도 못 적는데 적기만 하면 빠르면 가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적으라고 하는거야 이거 안 적으면 다 읽었는데 괜찮네 원도 진짜 빠르다 왠걸 머리도 뜬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면서 중심을 잡고 뒷받침까지 기억나는데 그게 진짜 속도인거에요 알겠니? 훈련 다 올거야 여기다 적을거야 이따가 안보고 적어봐 여기다 적을거야 거기다 요 알겠니? 그러면 잡아라 야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15년 연구한거라 그래 내가 15년 연구한걸 너희한테 지금 공수하고 있는거야 수능형이야 걸렸다 치자 이게 첫번째 뭘로 한다고 했지 선생님 해야 하나 첫번째 두번째는 뭘로 바꿔야돼 얘네들의 차이가 뭐죠? 얘는 내가 있는대로 가는거죠 얘는 내가 목표하는 시간에 들어오겠다는 뜻인거지 얘는 폭탄이야 폭탄 타이머 타이머 폭탄이잖아 헬로홀리드 영화에서 어? 테러리스트가 폭탄하는데 스토버치 하는거 봤니? 웃기잖아 안터져 영원히 안터지지 스토버치 누르면 1,2,3,5,6,8,9,9,9 안터진다는거죠 아 내 유머를 이해해볼텐데 내 유머잖아 지금 테러리스트가 타이머로 해야될거 아니야 이해돼? 타이머는 폭탄 터지는거잖아 왜 타이머를 했을까 너희머리 터지라고 얘를 몇초에 얘는 몇초에 해야될까요? 20초로 재도 되구요 아니면 자기가 간것에 2분의 1로 땡기는거에요 60초다 그러면 30초를 하는거고 40초다 2분의 20초를 재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음이 빠다라 하는거에요 그리고 볼펜을 색깔 바꿔 볼펜 색 바꾼 다음에 다시 기억나는걸 적으시는거에요 왜? 처음엔 검은색 두번째는 파란색 그럼 내가 딱 보고 아 너는 처음에 기억나는게 없었구나 파란색이 점점 많아야돼 파란색은 지금은 많지만 나중엔 점점 줄어야지 한 번에 다 기억나야지 이게 4일차 문장 이해력 훈련 이게 90분이야 안에 여기는 박스 독서박스 소설박스 화작박스를 다 두번씩 무화지경으로 하는게 몇일차입니까? 넘버4 사일차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갑니다 자 14줄 2초 28초 했지? 근데 지금 너 몇초에 들어왔어 지금? 21초 26초 자 그럼 20초까지만 타이머하자 자 20초 맞춰 타이머 20초 20초 맞췄니? 자 타이머 누르고 색깔 바꾸고 다시한번 의미빠또하고 더 많은 단어들의 키워드를 얘들아 키워드 기억하면 뭐가 좋은거지 이거? 근거 찾으러 올 때 위치가 기억나는거야 안됐니? 자 준비 타이머 시작 가리고 중심문장 뒷받침 문장 생각나는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만 적으면 돼 이거 많이 적는다고 또 시간 가까우니까 중심문장은 문장으로 적구요 키워드는 중심문장을 뒷받침하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 구조만 그리면 됩니다 자막 20초 후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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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중심문장을 정부스 가르침 제 아래 야 끝까지가 이 문장의 기회력 통상훈련이고 이게 수능하는 아이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랍니다 좋습니까? 끝! 자, 정우세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훈련하는 건데 다시 한번 듣고 제대로 좀 해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1일차, 1일차, 4일차 모르면 보면서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보면 되는 거야 자, 5일차 갑니다 5일차에 뭐 해야 되는 거니? 원래 선생님이 여기서 진짜 잘 만든 건 뭐지? 원래 뭐지? 이게? 여기가 국기운이지 국기운은 문법 국기운하고 문학 국기운밖에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 화법장문하고 독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문학과 문법, 즉 내신형만 만든 거지 내신형? 이 국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지 이거는 그전에는 문제만 너희가 많이 풀어본단 말이야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정확히 풀었나를 물어보기 위한 선생님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국기운이죠 그래서 국기운, 한번 고전시가 국기운 가보겠습니다 맨 뒤로 넘어간다 현대식 국기운은 해봤으니까 소설도 국기운이 있고 페이지 뒤로 쭉 넘기세요 여기 몇 페이지니? 맨 뒤에 고전시가 21, 25 국기운 80% 80% 세 페이지가 좀 더 앞에 있구나 표지란 때문에 마이너스 3하면 되겠구나 78% 이게 국기운이에요 국기운은 지문 국기운도 있고 문제 국기운도 있어요 국기운을 왜 만들어요? 이게 진짜 국기운이야 국어기추련 원래는 이걸 그냥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걸 선생님은 이걸 쓰라고 하는건데 자 우리 또 내신형 대비도 하는 친구들이죠 이것은 내신이죠 문학내신이에요 고인문학 고인문학을 하는 방법인거지 그래서 원래는 너희가 아까 근거도 찾았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도 하면서 가는데 자 이거 지금 풀어봅니다 형이 풀어보셨나? 나랑 같이 다 냈지? 다행이다 자 준비 국기운 풀어봅니다 자 적는거고 모르면 이거 다 하는 방법이 있어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려고 그래 너희들한테 하다가 이거 제발 채점 좀 해와 채점 좀 채점하면서 배워야지 모르면 틀렸다고 하면 돼 마지막으로 또 어떤 그리고 모르면 뒤에서 정답 보고 베끼고 당연히 이것도 색깔 바꿔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돼 얘도 다음주에 너희랑 나랑 뭐 할거야? 수업할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은 뭐니? 첫번째는 너희가 했는지 검은사 하는게 내 역할인거야? 안해왔다? 점점 지랄할거야 나는 너희 오빠가 나도 돈을 준 이유니까 두번째 형광펜 수업할거야? 각자 다를 수 있어 형광펜이 그죠? 내가 생각하는 형광펜은 뭐냐면 정답률 낮은 선택지 선생님 다 알거든? 근데 너희가 그 형광펜이 없으면 어떻게 된거니? 야 이거 애들 재수생들도 20%밖에 안 맞은건데 얘네들은 형광펜이 없네? 그거밖에 제대로 안했다는거지 얘네가 찾을 일은 없고 그랬어? 그런거 할 것이고 두번째는 이 국기운을 보면서 틀렸던 것들을 개별적으로 뭐 틀렸어 딱 보고 어 뭘 틀린게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 맞고 누군 틀릴 수 있겠지만 아 틀렸어? 다 설명하는거지 그런 식으로 안하고 다는 못해요 수업 3시간 동안 다 오늘이야 이거 하지만 다 못해요 그래서 얘도 수업할겁니다 틀린것들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하면서 설명하는게 국기운이고 제발 채점좀 해오고 풀어만큼은 반호 그리고 뒤에 정답 있어요 보고 베끼고 그러니까 이거지 어떤애는 풀고 그냥 와 모르는거 같두고 그럼 왜 왔니 니가 채점하고 몰랐으면 뒤에거 정답 보고 파란색 베끼면서 왜 와야지 자 틀렸어 선생님 자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아니지 나 틀렸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나 풀었다 채점도 안했다 고청을지도 않았다 자 어떻게 할겁니까 물론 그래서 내가 적응기간이 1,2,2,3주가 있다라는거야 안되지 니가 정답보고 내가 정답을 괜히 안 들어갔겠니 정답보고 와서 아 이게 이럴때 이거 쓰는거야 알았어 이거 내신이야 이거 못하면 니네 내신 고인 내신 지문 아무리 설명해봤자 다 틀려와요 이거 근거 못찾으면 알겠니 알겠니 이게 되고 거기에 니네 나올만한 것들 외운다 니네 학교 나올만한거 내가 내신 국기에는 지금 10명 돌리고 있어 야 저거 500만원이야 한다네 국어학원 절대 투자 안합니다 컨텐츠 니네 독서 얘들아 너희 고의독서는 독보닷컴이 없는거 알아요 고의독서는 작품으로 안나와요 고의독서가 고의독서 좋고 다발체하고 있어요 니네 내신하기 위해서 내가 한 2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들어오는 것보다 투자한게 더 크지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거야 이 교재 자체도 이거 쉽게만 쓰는게 아니라고 이렇게 누가만 뜨냐고 그냥 메인만 딱 출력해서 주고 풀어 설명해 줄게 누가 못하냐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돈 하나도 안들어갈 수 있지 나도 수업을 이 교재 하나하나가 이게 엄청 비싼거에요 이거 잘해오라고 너희는 그냥 횟자 안했어요 횟자 이러면 안되지 알겠지 자 5일차 국기 이게 진짜 원래 이것 때문에 내가 국기운에 이름 붙인거에요 이 교재를 맞습니까 이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채점해오는 겁니다 정답보고 100개 오는 겁니다 공부해오는거지 다 틀렸으니까 이제 어떡할거에요 이러고 오는게 아니야 국기운입니다 이 국기운에는 개념이 뭔지 물어보고요 이 국기의 문제 알려줄게 개념이 뭔지 적어봐라 너 하는 방법 니가 아는거 적어봐라 근거 적어봐라 판단해봐라 이런 모든 것들이 국기운에 있고 이게 곧 수능 국기운이고 나중에 너희 내신 범위 나오면 그 내신 범위 내신 국기운 그 선생님들 대박 좋대요 지금 나도 그 이번에 내신 국기운 실력이 항상 거의 많이 됐는데 안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제대로 애들은 다 올랐어요 난 완전히 자신감 뻥뻥돼가지고 그걸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잘 안해오고 안해오고 못해오고 있으면 그 성적으로 뽀락뽀락 그것뿐만 아니라 근거찾기 한번 해볼게요 78% 갑니다 78쪽 여기다 준비 준비 시 근데 니네가 고전 가사거든 이게 고전시가거든 해봐 한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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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타드 장갑 샤이 샤이 손이 샤이 이제 딱 이거 다시 그런데 자 일단은 고전시가 합니다 고전시가 국기운인데 고전시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공부 방법을 아는대로 적으시오 이런건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면 그냥 오면 되는거야 근데 이런것도 알아야 되니까 고전시가도 이해죠 이해의 대상이 이거고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공부 방법은 뭐니 얘들아 어휘죠 어휘 고전시가 어휘를 습득해야 되는거죠 뭘 통해서 많은 문학작품을 원래는 이해해본 경험으로 하는거지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운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어는 다 어떻게 하는거지 뭘로 떠올리는거지 속성으로 떠올리는거죠 속에 있는 성질로 이 생각해야 되요 어쨌든 얘도 의미떠죠 의미빠떠에요 의미빠떠는 모든 단어에 다른 의미가 문학적 의미 독서적 의미 다 있으니깐 그럴 때 고전소설이고 고전소설도 시어의 속성을 떠올리면서 의미빠떠 하면서 상황 정서 태도를 떠올리는 것이 고전시가이지요 끝 물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EBS가 나오면 연계인데 너희는 EBS 연계가 안나오는데 웃긴건 어떤 고인은 EBS 너희 1년 선배 고3 EBS 내가 시험범위인 학교도 있어요 가끔은 고2인데 1년 전기 아니라 1년 위에 있는 너희 고3의 EBS가 왜인줄 알아요 그 선생님이 고3도 수업하는거야 고3 수업하니까 EBS 수특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2 애들한테 그걸 시험범위에 뚝 던져버려 뭐 괜찮아요 선생님도 고3 수업하니까 내실하니까 자 됐습니다 동력 두던 밖에 자 그럴 때 이 어휘가 낯설죠 이 어휘가 또 독서어휘만 낯선게 아니고 고전시가 어휘도 낯설고 고전소설 어휘도 낯설어요 그래서 원래 6일차가 어휘훈련이야 지금 5일차다 이거 5일차 훈련입니다 이거 다음엔 어휘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게 원래 이 뒤에 뭐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거야 애들이 그렇게 이걸 또 안해와 그럼 내가 역군원이 뭐야 뭐야 임금의 은혜 감사하다 자오가 뭘까 도롱이가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뭐? 그렇죠 비옷 우비입니다 우비 영다른 영화를 누리다 영합하다 매양 계륵이 뭘까 계륵 이게 지금 저 앞에서 나온 용어란다 근데 이게 수능용어다 내가 낸게 아니야 수능교수가 대학 잘 가려면 이 정도 어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쓴거야 이따 적어봐 한번 안보고 이게 6일차에요 자 그런데 일단 먼저 5일차만 자 뒤번째 동력 두던 언덕 밖에는 동력 밖의 크나큰 넓은 들에 너분이 뭐예요 너분이 뭐예요 너분이겠죠 들 들 히가 뭐예요 들에 야 이 때 히가 뭐겠냐 그러면 이거 히가 히읗종성체원이죠 들어는 맞나 중세국어 때 들어봤죠 만경 큰 넓은 곳에 황운이 어 구루 문자잖아요 이게 그런데 들판에 있는 노란 구름은 뭐예요 뭘까요 벼 같다 벼집니다 벼 이거를 애들은 운 와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오라 벼가 들판 벼집들판 어 이거 맞는거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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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드엑스라고 했지 그때 구름인데 무슨 어 벼가 이제 벼죠 그래서 황운은 벼입니다 이게 문학에 자주 나와요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노란 구름으로 벼입니다 자 한번 썼지 그럼 다음번에 이 작품은 안나오지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거를 인출할 수 있겠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지 그럼 중양이 거위로다 내놀이 하자쓰라 중양이라는건 어떤 절기계 절기입니다 절기 거위가 거위하구나 내놀이 하자쓰라 뭐 놀이 하자쓰라 붉은게 여물고 누른 닭이 살쪘으니 이거 외계어 같지만 누른 노란 달기 닭이 살쪘으니 술이 이글년정 버디야 없을수냐 뭐였어 선생님 내로리가 뭔지 몰랐지 내가 근데 이거 보니까 뭔거 같아 풍류죠 얘들아 이해를 할때는 그 자체의 어휘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중요해 어떤 인간이야 너희가 헤어나 네가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 친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의 모두 중요해 그렇죠 주변 상황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자체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있는 주변을 보면 얘가 내가 놀이하자가 어떻게 알았어 밑에 놀고 있잖아 지금 아 그래서 이 뜻을 유추한 거예요 이것 또한 이해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전가 전가가 뭐죠 밧전자죠 받을 이거는 농가는 흥미는 날로 깊어 가느라 아주 풍류구나 라고 이거를 의미빠떠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읽고 아까 이거 떠올랐니 이게 고전시가 의미예요 의미빠떠 그 다음 살려올 긴 모래에 밤불이 밝았으니 밤불 밤의 불이 밝았겠죠 뭐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때는 시간 몇이지 낮 여기는 밤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졸리면 뒤에 나 서있으면 돼요 졸리다는 거 뭔지 아니 얘들아 의미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의미가 멈췄다는 뜻인 겁니다 네 이름이 고수석 고수석 치나 게임 치면 게임하면 안 졸린다 왠지 아니 게임할 때 의미가 계속 올라서 게임할 때 안 졸아요 고수석 칠 때 안 졸아요 언제 졸아 멈출 때 그래서 하품이라는 건 멈출 때 하품이 무슨 공기를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야 니네 게임할 때 하품하는 봤니 게임할 때 하품하냐 아 없어 게임할 때 절대 하품하지 않아요 머리 돌려서 그럼 반대로 하품 나온다 멈췄다는 뜻이에요 멈췄다 의미 안 떨리는 뜻인 거예요 공부 공부 그다음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에 흩어있고 호두포엔 구비엔 아정물이 밀려오니 아정물 뭔지 모르겠어 그냥 밀물이겠지 밀려오니까 밀물이지 나가면 썰물이고 돛담배 에내성 에내성 긍정부정 쳐봐 에내성은 동글뱅이니 이때 속성은 애들아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이 있는 거야 이것만 판단해도 되게 좋은데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면 이해가 거의 다 된 거야 에내성은 긍정이면 동글뱅이 부정이면 세모 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희들 내려가는 거는 너희들한테 자각을 주려고 하는 거야 지적 절대 아니야 내가 가르친 게 없잖아 수능형으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뭘 지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아 지가 설명하지 왜 자꾸 내려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 머리를 떠올리려고 자체적으로 자아발방하라고 내가 하는 거야 야 이건 이거야 네네 편하지 너희는 너희가 불편한 수업이야 나는 알겠죠 지적반하장 안 해도 못해도 뭐라고 절대 안 해요 에내성은 긍정이지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맞았어 동글뱅이니 근거 뭐야 근거 아 여기 놀고 있어서 야 근데 이거 안 보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가야 돼 왜 여기 너희 왜 안 와 뭐라고 돼 있어 어부가 노를 점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죠 좋아 안 좋아 좋지요 얘가 근거에 근거 삐 근거 찾아야죠 근거 너희들 나한테 은미빠더와 근거 은미빠더와 근거를 오늘 3시간 동안 주입받고 가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잘하는 거야 선생님이 은미빠더하고 선생님이 근거 자세가 들어오지 말고 알겠지 이거 왜 안 봐 교수는 여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돛담배 이거 돛담배다 돛담배의 에내성이 고기 파는 당시로다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좋다 경치도 좋거니와 생리 인간의 생의 이치도 괴로우려 설 위법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지 않다 의미 자연의 즐기면서 어부가 흥미있게 했고 그런 거구나를 몇 초 안에 아까 원래 시는 몇 초일까요 한 줄에 아까 화작은 2초 독서 어려운 건 5초 시는 몇 초일까요 그중에 고전 시간은 몇 초 안에 통과될까요 또 2초 줄래 3초 줄래 4초 몇 초 손가락질 해봐 너 같으면 고전 시간은 몇 초 수능 당일 1등급 아이들 3초 너는 2초 너는 2초 고전 시간인데 원래는 뭐 2, 3초지야 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원래 수능 당일날 이거 안 읽는다 바로 문제될까요 수능 당일날 시는 안 읽어요 시는 솔직히 문제 풀면서 풀어요 이거를 막 근데 원칙은 떠올려야 되는 게 맞지 원칙은 3, 2, 3초날 딱딱딱딱 떠올리고 문제 푸는 게 맞는데 애들 하드급 해가지고 시 안 읽고 또 이건 EBS 연계였어 그 당시에 EBS 배웠던 애들은 이게 외우고 들어갔던 애들이야 연계야 연계 그 당시 EBS 연계 근데 그건 이제 안 되지 읽는다고 전제해야지 2, 3초 안에 떠올리시면 좋은 거예요 떠올리기 쉬워 어려워 어휘도 어렵고 속성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화분 배웠고 한빛이 되어 있다 알 수 있는 감각적임 이제 뭐였습니까 시각이겠죠 시각 맞았니 야 한빛에서 빛도 시각인지 모르면 안 돼 한빛 어디 갔니 시각 모르면 안 돼 그 다음 그 다음 밤불이 많으면 계절의 변화가 들어간다 X죠 뭐의 변화죠 이거 시간의 변화 이 불이 뭐지 이거 불 나중에 뭐가 돼 이거 얘들아 불 되지 얘는 의고 우죠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 중세국어야 이거 지금 그 다음 A는 시간의 변화가 산다 O 낮밤 시간의 변화 그럼 다음을 잘 잡을 수 있겠니 너희는 나중에 고전시감에서 계절의 변화를 잘 잡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겠니 이게 국기운인 거야 이게 국기운이야 하면서 너희는 요런 것들을 지금 연습하면서 나중에 너희 고위 내신 때 너희 선생님이 이런 조건을 엄청나게 찾으라고 할 때 탁탁탁탁탁탁 찾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문학 국기운을 하는 거야 특히 너희는 문법 문학 국기운을 잘해야 돼 독서도 왜 너희는 고위 내신이야 그 다음 N의성은 화자의 슬픔으로 심화하기 선세다 O야 X야 X 근데 애들 O라고 했다 왠지 아니 애가 애에서 뭘 떠올렸을까 너 때문에 애가 긁는다 애간장이 그 애 안 좋은 그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N의성은 창작 끊어지는 슬픈 소리 바닷가에서 어 molt의 거み 없다 온 소리예요 문맥을 봐라 상황을 봐라 그 단어만 보지 마라 맞습니까 오케이 자 특산로 또 갑니다 애들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따가 이거 안 보고 적을 건데 백지에다가 얼마큼 적는지 보고 이따가 사진 찍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보낼거야 우리 아이가 이 내용을 들었고 바로 인출했을 때 적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어머니 라고 사진 찍을거야 내가 지금 사진 찍을거야 바로 이 내용 그대로 나한테 배운거를 그대로 적을 것이고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바로 찍고 보낼겁니다 정신차려 사라지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이따 암 100개 되었거든 어와는 영탄법 맞습니까 자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영탄법 만드는 방법 4가지 한번 먼저 적어봐 1,2,3,4 영탄법을 알려주는 방법 4가지 한번 먼저 적어보세요 명탄법은 첫번째 뭘로 만드냐면 감탄사로 만들지 지금 적고 있는거 이따 안보고 적으셔야 돼요 감탄사가 뭡니까 와우 이런거 품사 아이쿠 여보 이게 감탄사에요 앗 이런거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감탄형 종결 어미가 있죠 구나 이런거 얼마 놀라운가 아름다워라 요게 감탄형 종결 어미로도 영탄법이에요 그 다음 사람 이름 부르는거 있죠 상단아 이렇게 부르는거 사나 이렇게 부르는거 부르는것도 영탄법이에요 네번째 두번째는 서리법 기쁘지 않을 쏘냐 얼마나 괴로우랴 얘도 영탄일 수 있는거에요 물론 여기서 뭐 감정의 놀람인건데 그냥 서리법도 영탄에 크게 포함되요 영탄법 만드는 방법 4가지 영탄법을 판단하는 방법 4가지 그중에 얘는 가장 쉬운 감탄사니까 당연히 영탄법이죠 이건 담아줬길 바라요 지금은 내가 다 해주지만 나중에 너희가 틀린것만 내가 보고 그것만 해준다는거에요 자 또 여기 또 가보자 어 와 이 청경이 맑은 경치가 이거 경치등으로 외워야 된다 얘들아 여기서 한자어가 약간은 좀 필요해요 한자어가 약간은 좀 필요합니다 경치 값이 있을 것이면 뭐해 이거 값이 있을 것이라면 경치 자연의 값은 없잖니 우리가 금강산보고 값추고 오진 않잖아 뭐 들어가는 입정료는 내더라도 적당히 담은 문에 내 분으로 들어오랴 적당히 담은 문에 적당히 닫은 문에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으로 들어오랴 내 분수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 장자연을 내 분수로는 못 들어왔을거야 임금이 이 자연을 즐기라고 해줬겠지 사조 없다 호미 거짓말 아니야 사사로의 비춤 사사로의 비춤 없다함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사사로의 비춤 것이 하나도 없다 사사로운 것이 없다 모든건 다 조물주의 의미가 있다 갑자기만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거의 외계오지 호나 이거 어떡하냐 이게 풀이 나오는걸 그쵸? 모제가 뭡니까? 모제가 야 니네 이거 다 내신 나올 구조가 어휘입니다 모제가 뭐예요? 띠로 지붕을 지었지요 그건 부잣집이야 소박한 집이야 소박집이 모제입니다 집이야 모제는 집입니다 소박한 집 옥루라 다를 수 있어요 옥루 어디입니까? 옥루? 임금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니? 얘들아? 공간의 비교 공간의 대조가 나와요 모제와 옥루는 대조입니다 옥루는 임금님 집 모제는 나의 누추한 집 대조 공간 자 모제에 있는 인물과 옥루에 있는 그래서 이거 문제를 낸 거예요 모제에 누구 있습니까? 화자가 있고 옥루에 누구 있어요? 임금 오! 남은 임금이지 그래서 뭘 문제를 낸 거야? 옥루를 포함하여 고전시가사 사대부의 그림의 대상이었던 임금을 표현하는 말 다섯 가지 적어봐라 그래서 이렇게는 야 선생님 문제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않냐? 다 너희들 훈련시키려고 문제 다 머리 싸가지고 내는 거야 이게 그게 뭐 있을까? 임금을 상징하는 거 뭐 있어요? 봉황 해 달 별 옥새 대걸 단양 이런 것들이 다 옥새 옥루 오 감 임금 이중리 이중리 얘들아 지금 어휘 왜 하고 있지? 이 어휘 나중에 또 나오거든 술 밥비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서 죽여가는 술을 달빛조차 거르니 죽여가는 술이 뭐 술 먹는 거야 지금 표현한 일흥이 흥취가 논리로구나 이적선 이루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이적선이 이태백이지요? 이태백 신 시성 시성이랑 중국의 시성은 이래가지고 달을 보고 미치게끔 술 먹었구나 중국 고사하겠지요? 중국인 데려와가지고 아 니가 이래가지고 술 먹구나 발밑에서 추나치동의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의 완상이 새로우니 몸이 한간한 귀눈은 겨를 없어 왜? 왜 귀눈이 겨를 없지? 자연을 찔기느라고 여생이 엄마 언제 마치리 이거죠? 여생 남은 인생 언제 마치리 백발이 난로 기니 백발 난로 길때 뭐 나오는 거니? 탈로가 나오는 거야 늙음에 대한 한탄 선생님도 지금 흰머리 나오니까 아우씨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러고 있는 거야 똑같아 너 나중에 나올 거야 자 세상공명은 계륵 아 이거죠 세상공명 부정이죠? 계륵이나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 계륵이다 그러면 계륵이 뭐니 얘들아 계륵은? 계륵은 뭐냐면 조조가 나왔던 건데 조조가 먹던 닭갈비야 닭갈비 닭갈비 봐라 닭갈비는 씹다가 보면은 맛있긴 맛있는데 버리기는 아까워 더 씹을 게 있어서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버리기도 아깝고 남죽이도 아깝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계륵 같은 존재 내가 쓸 때를 먹는데 남죽이 아까울 때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TV방송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계륵 같은 존재를 봤나 문학에 딱 계륵 나오면 뭐야 남죽이 나깝고 나도 쓸모가 없는 조조가 어떤 인물을 데리고 어떤 장수를 데리고 저런 계륵 같은 놈을 내가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얘기하는 게 한국지에서 났던 단어예요 이게 계륵이 그러니까 세상공명은 계륵이랑 계륵과 똑같다 나한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심터게 얘기할까 다음번에 이런 용어 나왔을 때 빨리 떠올리라 오늘 지금 어휘 많이 습득하고 있나요 그 다음 강호어조의 새 맹세 깊었으니 강호에 옥당금마에 몽원이 섞였다 옥당금마 관직이죠 자 관직문이 이거 이게 중요한 별표 형광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담았어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제 몽원이 뭐니 꿈이지 봐봐 옥당금마 몽원이 섞였다 자 동글뱅이 올 부정 해보세요 지금 이게 극강의 순옥이야 판단해봐 残 cra 끊어읠 nut час 놔둬 놀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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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발이 난로 기니에서 말투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난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맞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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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휘력이란 뭐다? 의미를 알고 의미를 빨리 떠올리는 힘이 두 가지니 빵, 버스 너무 쉽지? 학교 그럼 그 의미를 빨리 떠올려야지 학원 학원이란 말 들어야 돼? 학원의 의미를 떠올려야 돼? 떠올리는 거예요 걸쳐지게 빨리 이게 국어 능력이지 이게 어휘 등이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 국기운의 어휘 있죠 자 지금도 합니다 이제 국기운의 어휘 간다 국기운의 독서랑 고전시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어휘 줬잖니? 이 어휘는 원래는 이거 어휘 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너 스스로가 적는 거야 그 어휘 뜻을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앞에 문맥을 보고 적는 거예요 원래는 아는 어휘는 이래 한 시간 만에 빨리 끝내지 딱딱 적어 근데 몰라 근데 문맥을 안 보면 모르겠어 그 문맥 가가지고 유추해서 의미있을 뜻을 적는 거 또한 훈련이에요 세 번째 문맥을 봐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뭐 있지 얘들아? 네이버 어학사전 옛날에 우리 사전 이만하게 들고 다녔어 동화백화사전 이런 거 지금은 네이버 안에 있지 않니? 그중에 네이버에 통학 검색하는 거 아니야? 통학 검색 아닙니다 통학 검색하면 블로그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어학사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법 개념은 블로그만 봐도 자세히 나오지만 어학사전 보고 그 뜻을 적고 외우고 오셔야 되는 거죠 외우고 이걸 의미빠또하고 이게 어휘훈련이고 몇 가지 해오는 것이고 이해 됐네? 근데 이걸 잘 안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 네 번째 뒤에 정답 있단다 파란색으로 정답 보고 다시 외우면 되잖아 이거 선생님이 돈 비싸게 주고 만드는 것들이야 어휘 이제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러면 아까 어휘 이거 하는 거 알려줬죠? 먼저 아는 만큼 적어보고 얘들아 수능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어휘를 내 걸로 소화 못하고 버리면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한 게 아니고 고인이잖아? 원래 지금 고인은 서정기추문제 하고 싶어 봐야 되는 거잖아 고3도 올라갈 때는 고3 기평사원은 고2때 한번 다 풀어본 사람들이고 고3때는 다른 거 풀어요 자 이 P.A.T.N.C.O. 너희 턱에서의 야채고 저거 아까 정도가 어떻게 정도가 했지? 먼저 빨리 하려면 내가 아는 만큼 적고 모르면 분맥을 보고 적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어학 선정보고 적고 그 다음에는 정답보고 적고 내 걸로 만든다 내 걸로 만든다 문법어의 문학어의 강렬은 고3때까지 현실에서의 우선은 고3때까지 802대이지 Q.A.T.N.C.O.가 이 기 A.T.N.C.O.가 Q.A.T.N.C.O.가 1등을 하려면 1시간 만원 투자하는게 맞죠? 국어도 과목입니다. 영어 수박만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고전소설도 있고, 비문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나다도 갖고 와야 되고, 어휘는 갖고 오셔야 돼요. 어휘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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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어휘만 떠올리는거죠 이게 뭐죠? 다음에 이 어휘가 또 나올 때 또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해가 안된다 그가 어떻게 되요? 문맥 보고 해봐야겠고 어학서 좀 찾아봐야겠고 아니면 정답보고 벗겨버리는거죠 자 이렇게 적는다라는 뜻인거에요 그쵸? 6일차 훈련까지 됐죠 그럼 다시 이제 또 7일차는 저한테 갖고 오시는거구요 그럴 때 왔을 때 앞에서 넣어놓으면 얼만큼은 양치권 100%라는게 써있거나 90% 써야되는데 수행주 30% 그다음부터 25% 이청화의 제자가 되면 안돼 제자가 되면 안돼 3,4번은 맞을건데 수행주 얼마하니 20%요? 30%요? 50%요? 그거 안하는데요? 1등급 만들어주세요 2등급 올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가한테 옮겨버리기 다른가 옮겨버리고 일로 먹으러 갑니다 근본 못해도 수행을 좋은애들은 해요 몇주간에 불어요 10%요? 10%요? 수행을 적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가서 문법 가보겠습니다 문법 다시 몇가지 했다고 치고 문법 꽃기운 가볼게요 몇페이지 가시냐면 몇페이지 가시냐면 irus 이곳저기 서형이 했었지 여기 69% 어... 69페이지 여기 안했어